올겨울 전북 고창에서 처음 발생했던 고병원성 AI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과거 국내에서 유행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지난 17일 전북 고창 유경오리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H5N6형 AI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사상 최악의 피해를 냈던 H5N6형과 혈청형은 같지만 다른 유전자형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유럽에서 유행했던 H5N8형과 유럽 야생조류의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재조합된 새로운 형태의 H5N6형으로 보고 올해 10월 이후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